성경 지옥으로 풀다 제70강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33절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제70강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시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의 교리에 놀라더라. 예 여기서 첫번째 부활 때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이치 교리라는 것은 가르칠 교차 이치죠. 그 교리를 보고 놀라더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성경책에서 말하는 부활이란 건 다시 붙자 살하자에요. 다시 살아난다. 이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런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뒤에 나온 대로 산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죽은 자의 의미를 둔 게 아니라 산자의 의미를 두고 있다. 산자가 다시 살아간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생생지휘 역이에요. 살고 사는 것이 바로 역이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부활을 산자의 부활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핵심 요지가 있겠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자의 하나님의 뜻을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공자께서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로, 문사 귀신한데, 자왈, 미능사인이면 언능사기리오, 왈, 감문사하노이다, 왈, 미지생이면 언지사리오. 계로가 무릎 묶기를, 계로는 자로인데요. 자로가 귀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묻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섬기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면 어찌 귀신을 능히 섬길 수 있겠는가 말하기를 또 자로가 물은 거죠. 그래서 감히 죽음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니까 공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미지생이면 아직 생을 알지 못하면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생을 알지 못하는데 죽음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생을 알아야 죽음을 알았다. 이 세상의 삶을 알아야 죽음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부활의 의미는 생에 있지 죽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귀신이라는 건 자로가 물은 건 제사 지낸다는 섬기는 이런 대상적인 물음인데 공자님은 형의 상적으로 사람 섬기는 것도 아직 능히 하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기는 거냐. 귀신과 사람이 둘이 아니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묻자. 죽음은 사실은 삶의 근본이 있다라는 것. 미능생이면 언제 살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죽음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공자님 말씀은 바로 이 생을 아는데 우리 삶의 생을 아는데 초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부활과 산자들의 하나님. 이걸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무리들이 주의 교리에 놀라더라는 것이죠. 공자께서는 자활 독신호학하며 수사선돈이라. 공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돈독하게 하고 하늘의 학문 천학을 좋아하며 독신호학하며 수사선돈이라. 죽음을 지키고 죽음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삶을 올바로 하면 해서 그 다음에 선도 진리를 선하게 잘 하는 것이냐. 선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도 죽음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쉽게 말하면 생을 잘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올바로 살고 그 다음에 진리를 도를 선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성경책에서 산자들의 하나님 이것을 그래서 무리들이 주의 교리에 보고 놀라더라는 것. 깜짝 놀라는 것이죠. 자기들은 부활을 죽었다 살아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